오늘 전 요소서 1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든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2023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한 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뛰고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하여서 잘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과정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보다 주님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하여서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임무로 추건합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강조해 말하기를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형통하리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크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기 담대하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 말 속에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산을 살아온 동안 주님 앞에서 복받으려는 것을 살아갈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은 10편 119편인데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절에 176번 매절마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중에 119편 9절과 11절을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은 인생의 나치만인 것입니다 내 삶의 교과서여 지침서인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절대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적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저들에게 분바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 28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1절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의 말씀을 총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환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밭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주 있게 해가기만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 돼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 돼야 되고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암나 할 수 없다 안된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높이 너를 세워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올해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복받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절망은 이미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잘되면 우리 가정에 잘되고 자손에 잘되고 내가 하는 모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을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1장 7절에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바르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4절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복이 내게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바른 길로 갈 때 형통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편가르기입니다 어느 한쪽 배를 너무 치우쳐서 그곳에 집착이 있고 절대로 자기 생각 고집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 것입니다 보수 있는 사람이 진보를 나쁘다 그러고 또 진보 있는 사람이 보수를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반쪽으로 나누는 것은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회귀해야 됩니다 모든 정치인이 회귀하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자로우러로 치우치지 않으냐고 하나가 되게 하여 오죽어서 회귀하고 주님 앞에 돌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배부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뜩이나 허리는 잘려서 북쪽에 주체사들하고 물든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날마다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도 진보보수로 나눠져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1,200만 크리스찬이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늘으로 만든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보수는 쉽게 말해서 바꾸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꿀 것을 바꾸고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데 무조건 되고 바꾸자고 그러고 무조건 되고 지키자고 그러니까 늘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계 5위, 6위 국가로 우리나라가 상승되어서 이제 발전되어 나갔는데 주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의 편가리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는 편가리기 하는 사람은 다 떨어지고 화합하는 사람들이 뽑혀져서 대한민국을 화병신으로 하늘을 만들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늠의 법괴를 메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손은 어린 송아지를 뒤에 두고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똑바로 올라가서 자기가 지고 올라간 법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간 수레에 그것이 재단이 되어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게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3호의 상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랫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짐승도 바른 길로 가는데 만물의 영장에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올 한쪽에 치우쳐서 싸움만 일상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를 주임임으로 추구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 않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성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정식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켄덕이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시골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초중고 대학 정식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 무릎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어린 링컨을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이 한평생 그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노예해방 문제로 남과 북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큰 소용독을 같이 치러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완전히 미국이라는 위대한 미국이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잡고 다시 민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때 에브람 링컨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취임식 석상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조그맣고 낡은 성의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 낡은 성의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의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로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나누어진 미국을 한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고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 많은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비결이 말씀을 지켜야 한 것이고 자로로 오르나 치우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생 살아간 동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상대편에게 경청하고 상대편에게 배울 것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화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임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소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야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면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생활은 하나인 것입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거룩 예수를 닮이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욕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바르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시간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님들은 회사 중업은 전체로부터 존경받는 그라한 사장님이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존경받는 그라한 직장인이 되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존경받는 학교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의사선생님은 병원 전체에서 같이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환자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의사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거룩거룩한데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생활이 저렇고 말이 저렇고 행동이 저렇냐고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믿음으로 선포해서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앞에 인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저희 국무부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목사 내가 아리조나에서 밤에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아리조나가 광대한 사막이 돼서 가도 가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가로등도 없는데 글쎄 불을 켜니까 아스팔트 길에 형광등으로 불을 켜면 표시가 다 돼 있어 갖고 그걸 보고 따라가면서 아, 이 밤에 가로등도 없고 꼼꼼한 광야를 몇 시간 달려가는데 저 고속도로 바닥에 있는 형광등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갈까 밤에 딱 불을 켜면 길이 쫙 보입니다 비행기에서 낼 때 보면 그 비행기 내리는 길이 쫙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행기가 그 등이 없으면 제대로 청력하지 못하는 것처럼 밤에 형광보조 등이 없으면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캄캄한 절망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하면서 한 사람 없이 빠짐없이 다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대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원산은 한교북도에 있는 한국 도시인데 이곳에서 1903년에 성교사님들 기도회로부터 원산 부흥회가 출발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성교하던 파이트 성교사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중국에서 잠시 한국에 다니러 온 길에 감독교 성교사들, 장독교 성교사들 함께 다 모아서 성교사들과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한국에서 와서 사약하고 있던 하디 성교사님을 만나서 같은 감독교 성교사님이시니까 만나서 성교사님께서 세 번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디 성교사는 명문 토론토 대학을 나왔고 의과대학을 나온 아주 수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강원도에 와서 사약을 해도 별 열매가 없었습니다 늘 본인이 스코틀랜드계, 영국계의 캐나다 사람이고 의사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백인이고 이런 백인 우월주의에 가득 차서 한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고 하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 보면 11장 13들이 딱 마음에 붙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자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성교사에게 열매가 없었던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주현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맺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통의자복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고집과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저들을 차별하고 늘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잘나서 성교하다 보니까 열매도 없었고 주님 부끄러운 그러한 앞에 부끄러운 성교사로서 사회했습니다 눈물로 통의자복하고 나서 성교사들 모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그의 기록을 보면 가장 본인이 힘들었던 것은 자기 동료 성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그러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자기가 이렇게 교만했다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통의자복할 때 모든 성교사들이 다 눈물받아가 됐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그가 성리든 창천감리교회에 나가서 저들을 성교사들님 앞에 눈물로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선보할 때 막 울음받아가 되고 성령이 불임해하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신이 교만과 성령 추만하지 못한 것 한국인들에 대한 인종평연에 있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이어져서 8월 이후 이 붕운동의 역사가 온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강원도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다시 강원도에 가서 12일 동안 붕에 린동한 동안에 강원도에서 큰 붕에 와서 일어났습니다 붕에 자복하며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경추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하재인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개성에 가서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이 놀라운 붕여사가 1907년 평양으로 옮겨져서 평양 대북운동을 탕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양 대북운동의 결과로 온 평양이 주님의 은혜를 뒤펴고 술집이 문을 닫고 노름뱅이 주정군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나와서 1백만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온 평양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말씀 하나가 그렇게 그의 사역을 완전히 반하시켰고 대한민국의 괴로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가족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삶과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운명을 받고 놓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받고 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에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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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to장 창조 to장 감사합니다.